그날 밤에 주께서 파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으로 그날 밤에 주께서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어떻게 이 세상의 흐름과 초월해서 관계없이 또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생명의 언어, 시스템 언어가 되는지 저희가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생명의 언어를 심어서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것들이 일어서고 관계들이 다시 온전한 방향으로 새롭게 서고 무력했던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역류하는 듯이 보이던 밤에 오늘 말씀은 그날 밤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일어난 그 많은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일어난 그 길고 긴 하루 마치 30년 전에 데자뷰 같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도 밤을 새웠고 그리고 연이은 재판에 넘겨지면서 예수님은 정말 그 긴 날, 긴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붙잡힌 이 복음의 사람 바울의 하루도 그랬습니다 그는 성전 앞에서 성난 유대인 군중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미 그를 적대하고 체포하려는 음모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 군중들을 만나고 불문곡직 그를 테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만 던지면 그들 나름대로의 사형이 완결되는 순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이 구조받게 하십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로마 주준군의 책임자일 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는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즉각 로마 군인들을 투입해서 시위대로부터 바울을 떼어냅니다 이미 아마 피투성이가 되었을 텐데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왜냐하면 군인이 체포해야 그들을 떼어낼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부가 있는 안토니오 병영의 층계 위에다가 구별해서 세우고 군중들은 당장이라도 뺏어서 처형할 기세이지만 군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옵션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는 그 시간에 그 유명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증오하는 그 적대적인 대중과 그리고 자기를 마치 시카리파나 유대 반란군이나 아니면 도망친 노예 정도 취급하는 이 로마의 병정들 앞에서 그 적대적인 두 세력 앞에서 그는 서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은 사람이 의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온 것은 군중들의 회개와 또 예수님 영접이 아니고 오히려 완악한 군중들의 함성 저런 자는 살려둘 수 없다는 함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사실 그들의 마음 안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찬송처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그들은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바울 사도가 서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될까요? 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정말 영광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아마 전원이 오늘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일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동일하게 그 유대인 군중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작은 세미한 음성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다시 감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 군중들에게 전염된 것일까요? 갑자기 위세를 부립니다 바울을 마치 중범죄자인 것처럼 그래서 그를 채찍질해서 신문하고 무슨 죄가 있는지 자백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채찍이란 예수님이 받았던 채찍과도 같습니다 울퉁불퉁한 가죽 채찍 왜냐하면 그 안에다 납과 같은 금속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유연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끝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것은 고문 도구이고 살인병기입니다 그 채찍에 맞아서 살아나기란 어렵고 또 살아날 수 있다고 해도 불구가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법치주의 명분위에 세워진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은 로마의 황제가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제국의 근거이기도 한 거죠 그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이렇게 대우받을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이 천부장이 반응을 보입니다 의외로 자기 시민권은 돈 주고 산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비웃는 것일까요? 아니면 솔직해진 것일까요? 로마의 귀족들은 이름이 세 개입니다 가이오스, 윌리오스, 시저 시저에게도 세 개의 이름이 있는 거죠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도 이름이 세 개일 겁니다 앞에는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가운데 글라우디오는 황제 이름이고요 그것은 종명입니다 귀족의 이름을 그냥 전승해서 따는 건데 그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가 맘대로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황제 이름을 붙이고 루시아인데 그는 바울에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 받았느냐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의 집안이 로마 제국의 공헌을 한 공신 집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저절로 시민권을 받았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공유회에 보냅니다 빌라도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유회에 자치기구에 보내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정치적입니다 유대의 공유 앞에서 바울은 회부되는데 간악한 정교인인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서게 되는데 바울은 아마도 피폐하고 피곤하고 긴 하루를 보내면서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약이라도 발라줬겠습니까? 그는 원래 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나니아는 처음부터 사람을 시켜서 저자의 뺨을 때리라고 말합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것은 신성모독에 대한 응징의 표현이고 경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벌써 두 번의 재판을 받았고 적개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적개심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런데 적개심은 오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해보다 좀 더 나쁜 것은 편견입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 서쪽에서 온 사람 북쪽에서 온 사람, 남쪽에서 온 사람 남방구에서 온 사람, 북방구에서 온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자라난 삶의 환경, 밀레가 어떠느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우회에서 아래로 보고 추리닝의 구두의 성장 환경을 알겠어 편견보다 무서운 것은 무조건적인 적대감입니다 보금의 사람은 지금 그런 적대감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그런 적대감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답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아 집사람이 아니라 집사님 집사람과 집사님은 다릅니다 제 아내가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서 긴장을 저는 제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 아내, 제 아내 태양, 제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수고요 집사님인데요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산지에서 도착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해명을 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이빨 안 뽑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입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만약에 적대감을 보인다면 이제 거래는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뵀는데 이가 성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런 적대감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 아수라장으로 끝납니다 유대인 그 그룹 안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드게인파, 바리세인파 그들끼리 서로 싸워서 재판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의 사람에게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아니면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뭔가 이렇게 거스려올 때 모든 것이 마치 위산이 역류하듯이 역류하듯이 보이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모든 게 혼란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날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때의 오늘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그는 그러나 자신을 만나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기를 보내신 바로 그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언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행실과 다른 말뿐이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 언어라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근본적인 시스템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 안에 언어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창조의 프로그램 언어가 하나님 안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어떤 빛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짜르트와 베토벤과 하이든과 또 헨델과 바허와 그들의 그 작곡의 정신 속에는 곡을 만드는 그의 창조성 안에는 어떤 언어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언어에는 그 창조성을 담은 언어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 안에는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나고 또 인생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없는 이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선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고 영유하는 것 같은 그날 밤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고단하고 좌절하고 싶은 그날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에게 왜?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다 제가 자주 쓰던 말이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우리 가족에 누가 아파요? 아니면 팔이 부러졌어요? 아버님이 수술을 받으신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쓰는 말이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바울아 힘들지? 미안하다 제가 또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쓰지 않으셨고 그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의 곁에 서서 함께하며 담대하라 확신을 주시고 그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구나 네가 좀 전략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네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구나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고 주님은 긍정적이고 주님은 뚜렷하게 목적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제가 양육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언어가 있고 피해야 할 언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언어를 제가 양육하면서는 금칙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금칙어라고 하니까 그거 하면 뭐 큰일이 난다 부정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그쪽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언어가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제가 자주 쓰던 예전에 자주 쓰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나중에 보고만 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순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바꿔내고 그리고 신뢰를 흔들게 하고 인생의 터전이 약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뉘앙스 표현과 같은 것들 신락원에서 그랬습니다 뱀으로 표현된 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정녕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안에는 왜 그랬을까? 그게 아닐지도 모르잖아? 네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깨트리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였냐면 절대 신뢰로 둘러싸인 에덴 그 아름다운 녹색 장원이 순식간에 의문투성이에 스산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미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에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스며드는 이런 표현들 제가 금칙어라고 표현하는 것들 제가 주로 쓰던 말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굉장히 뭔가 숭고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내를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뱃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우리가 창조할 때 있었습니까? 창조의 신비를 어찌 알겠습니까? 인생의 운명을 우리가 어찌 다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왜 내가 길을 떠날 때 하필이면 비가 오는지 중요한 순간에 몸이 아픈지 오늘 아침에 시간 딱 맞춰서 집에서 나왔는데 교회 못 올 뻔 나왔어요 마라톤 한다고 저희 집 거리에 하업시트라스 이쪽을 막고 저쪽을 막으면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로 이리 갔다가 안 돼서 또 저리 갔다가 안 돼서 다시 오는데 경찰이 그것을 봤어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더니 안 되던지 또 한 번 갔더니 그럴 때 저는 제 아내를 의존합니다 아내가 내려서 경찰 앞에 가서 통과시켜달라고 사장하러 가니까 경찰이 미리 내려가지고 한쪽을 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태국 인사가 아니고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그렇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어려운 순간, 기쁜 순간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자기를 포기해 가면서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어 나는 당신을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와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리처드 도킨스에게 가서 물어봐라 제가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실론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당신 하나님도 다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금치거 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소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종종 쓰는 표현이고 행여! 오늘 아침 큐티에 그걸 썼더라도 여러분 시험 들진 마세요 제가 그냥 전에 자주 썼던 머릿속만 복잡할 때 늘 썼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말이 통하지 않아요 피부치들을 데리고 정말 생사 현장을 탈출하는 가장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암이 삼기든지 사기든지 말기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통증을 먹고 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수술 일정이 잘 잡히도록 도와주시고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는 의사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무신론자는 회필 왜 너에게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길래 그렇게 묻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를 건졌다는 우리가 구체적인 간증과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할 겁니다 금치거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 멋있는 말입니다 왕의 신상, 너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고발당했고 포로 주제에 그리고 풀모풀에 던져서 사형을 처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한 마지막 변론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던질지라도 절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풀모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을 겁니다 결기가 있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레토릭으로 써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말고 제가요 멋진 말로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뭔가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 내가 믿음으로 가지만 그게 실패할지도 몰라 그럴 때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도 라는 말을 변명처럼 쓰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서적이 이런 언어의 유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금 안에서 바라보니까 언제나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믿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주저앉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멋진 말 쓸 수 없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추간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예배와 영적 습관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빈도수 높은 표현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24시간 이상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누구나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는 말은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다만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에요 한 시간 이것저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좀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바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을 그러나 쓰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바쁘다는 표현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나 몸이 아파 아이가 얘기해서 그래 같이 병원에 가보자 아니면 내가 약을 찾아줄게 근데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그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호환성이 없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바쁘시죠 말하면 저는 언제나 늘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할 일이 물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대하는 것보다 바쁜 일은 없고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제가 그 다음 할 일의 시간이 줄어들겠죠 설교 준비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배 1부, 2부, 3부 사이에 쉴 시간이 거의 조금도 없습니다 화장실 갈 틈도 없을 때 많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바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싫으면 안 하면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바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시간이 있어 나하고 함께 있어 그래 너하고 있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지 근데 아빠가 바쁘구나 나중에 그 자녀가 커가지고 아빠는 은퇴하고 직장에 있다가 다른 도시에 있다가 너 언제 오니? 한 번 들을래? 그러면 아빠를 뵙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죠 근데 제가 바쁘네요 그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외롭고 병든 부모에게 바쁘다고 말하는 자녀들은 슬픕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조금씩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신중하고 점잖은 표현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속혈이라 말씀해서 제자들이 오늘 저녁에 오시나 오해할 만큼 주님은 직접적인 시간 부사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곧 마침내 주님이 좋아하는 시간 부사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큰소리 치기 싫어하는 우리는 너무나 겸손한 우리는 마치 하루에 3분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유튜브 광고를 배워서인지 우리는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어졌다 만난 가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순간도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 유학했던 제 후배 목사님은 가족이 한국에 있고 자기 혼자 이제 논문 쓰느라고 몇 년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커가는데 한국을 한 번씩 방문하는 거죠 방문해서 아들을 보고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럼 아들이 너무나 울고 슬퍼하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있을 때 집을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깨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이 아들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손을 잡고 잠을 안 자더래요 잠을 안 자 왜냐하면 잠자면 또 갈 것 같으니까 손을 잡고 아빠 가지마 가지마 그러면서 손을 잡고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조금씩 너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에게 한순간도 손 놓지 말고 저를 떠나지 마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표현들을 기뻐하십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직접적인 응답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자네를 축복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담대하라 주님은 복음의 일꾼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역류하는 듯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제국인 로마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 조금 더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무늬만의 종교는 늘 탄식하고 도피할 구실을 찾지만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일에 지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행복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겠습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제자반 수료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 온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의 슬픔처럼 남아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저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택이 우리 삶의 옛 모습이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 우리를 먼저 아셨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응답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